아이고, 이거 나 미모가 지금 아따, 나 원, 했고요, 원, 먹을 것도 원 잘 먹긴 했지만 아이고, 미식어 또 맛 좋은 거 먹은 드러워 멍사라 해가면 미식어 대접받았는 게 이 싹싹 교훈이 대접이 아니고 이 사람아 그자 집이 있죠 아이고, 더울 땐 양 미식어 맛 좋은 거 미식어 해도 그자 집 있어, 이 신반지 그 전에 밥 먹는 게 어디 또 간 게 좀 철철 냉멍 아니게 성모 형님 이게 미식 뭐 햇구이가 미식 꽝 유명하다네 강본안 추리주리 아따 걸려내도 이거 뭐 만만방 가게라면 하도 연 줄 샀던 금식 냉면도 아니고 나만 햇구이 뭐 잘 먹긴 해 주면 햇구이 먹을 것도 시켜나는디 나만 헤헤헤 아이고, 더울 아이고, 더울 걔는 그 저 동카롬 머염이 새로 개오픈 집 그 집 갔다옵대가 아, 길만 뭐 햇구이 미식아 아이고, 근데 또 그 집이야 먹을만 헛디다게 나도 요, 저기 서뭇, 부녀회장이여 저 질동이 헤멍이여 상림, 상림 고통동네 살멍 혼봉강 포라주사주 어떤 진애들 생기기만 헤멍게 외방싸름왕 햄쎄 헤멍디다게 강, 그 동네 인심이 강한 게 아니라 그릅사, 그릅사 난 강보 난 참 아박말맞다 난 냉면도 아니고 냉우동도 아니고 고기 몇 점 도깨기 썰멍거 올려놓고 기현, 서뭇 오이 화살 미식아 채 썰어놓고 기현, 거기도 양 그 산두르 컷맛에 먹을만은 헙디다게 해, 나 원 괴, 극수, 옹그릇이 낫진 않으면 아니면은 아예 냉면이면 냉면이던가 걔 난 그거 양 다 그 음석도 그 사연이 20대다게 그거 서뭇 제주도도 유명하지만은 저 부산서 서뭇 연날게 저 피난들로몽 다 부산들의 사람들이 하영 못하드난 고향성게 메밀로 허영 그거 냉면도 허영먹고 여러개 허영먹어놨신디 그거 재료들 넣으시난 이거 밀가루로 허영 그때 그 맛을 내준 허영 이거 부산에서 시작된 이 음석이 이젠게 제주도서도 서뭇 유명한 집들에 있은 줄들 사과먹 여름남 남이 시원하게들 그들간 그거 홍고루씩 먹는 거 그거 아니고 그런 음석도 그런 사연을 영포민 아 긍의연 이 음석이 좀 맹기라 적구나 생각하믄 그자 홍고루 먹이믄 죽을거 아니꼬 하하 따가란 나만 국수거랑 홍고루 먹으믄 별걸 다 생각하믄 그 미신 생각한걸도 없거랑 말주 미신 뭐 암도 잘난하죠 미신 시거 나게 미신 공부의 영아 압니까 연구의 영아라게 저 유작이 저 탈읍이 보낸 그 미신 고향 미신 프로그램 하는디서 그 부산들 초작한게 그거 어떤 이 음석이 맹기라 저 수가 막 들어보난게 그 뒤 그 맹기는 어른이 인영래 아방이 저 어디 평양 어디서 피량오란 피난을 원한 부산에 정착하게 되연 이 실황민들이 참 고향 생각하믄 몸을 꼬른게 쉽게 구워지 못하난 밀가루로 이용 요거 맹기라 먹어난게 이젠 저 부산에 향토 음식이 되고 저 그 공의의 짱고 난 나도 그거 들어가라 쭛나가 미신 거 그 영구행 압니까 기 아따가라 공부하는걸 저 주로 잘 애왕 나도 시민 석학을 해도 몇 개를 냈죠 아이고 그 혼본고르랑 연한걸 국장군주 그 주로 기획했단 고함단 말이야 이젠 양 나도 참 연날 그 살아온 거 돌아보민 아이고 연날 참 요새 아이들 어멍아방 졸음에 좀 뒷받침 해주는 것만이만 나신들의 참 뒷받침 해심이 나도 참 글까락이나 영미씨가 혼자리 해주마는 그때 사게 다 어류하노난 그저 학교는 그 가 저 수가 다 물질러라 물질러라 너가 벌어사 동생들도 공부시키고 미국 집안도 어떤 것을 도와줘서 할 거 아니가 의연 그때 곧게 열려들 때 난 물에 들은 물질러고 일러는 거만 일러는 거만 배웠죠 어디 그럼 공부월에 학교를 그럼 젤하게 댕겼죠 수가기 걔 난 그 시절 그 시절 참 살아분한 이거죠 나도 세월 좋아한 게 참 부모 뒷바라지에 요새 세상 만난 공부의 심인 게 공부의 했죠 난 요자기도 박사님들 나랑 황비씨 그 그 저 골다공 그거 예방하는 거 착착 말려면 난 다 알아들어 그런 것도 아이고 경허야 아이고 이사로만 말 졸발으로 두 개 흠흠흠흠흠만 난 공부 못했다면서 원망으로 들려 그 시절 그 세월이 다 공허였죠 그런 말이고 헌 난 공합성 아니 공허도 난 그냥 원 냉면도 좋아하고 점냉국수도 좋아하지만은 저 먹을만 없디다 공허연 요자기 칠동이 험흠형 군요회장 험번 사구 다음번이 가면 나가 험번 저 사기로 험이었다게 그 집은 그 저 독객이 있선 것도 접시에 험연 빗나지 아니하게 톡하게 그저 세 사람가면 먹음직하게 써러난 포람시떼다게 그 험연 아이고 이루어져올 때랑 나 저 괴깃반도 험번 사주마 험엉 약속마청 하시난 난 험번 더 갔다오지 네 임수다게 나도 이래 심사임당 훈장 조사될까해라 나도 성모 형님한테 얻어먹으시나 다음번에 나도 사야될건지 아이고 사야죽에 그거게 놈신대 얻어먹은 그저 얻어먹음만 하면 됩니까 미식을 얻어먹으면 공도가 아프고 놈 험번 3인 인역도 험번 사멍 더불어서 할거는 아방 생각찰로 예수다게 그허연 나 저 서부두 얼음공장 저 임부 구현쩐에연 어디성 부처성개 그디 연락 거큼해 이번 여름에랑 그냥 아방 군소리여지마랑 그디강 일허영 돈도 벌고 저 성모 아주방이나 누개나 아방신들에 맛좋은거 사준 어른들 다 점심들 사멈 공갚읍소 그 이루제 아방첨 저심가민 그것도 다 비단입과기 아이고 살라보라 살라보라 일러영 먹어서 맛좋아 일러영 인역이 번 돈으로 씌여사 의미있고 까치있고 까치고 까먹이고 살려라니까